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사람? 나! 그래, 아이스크림도 먹자, 그럼. 이야, 진짜. 왜 나도 울어? 자,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이거 아이스크림 있는데 많지 않으니까 양보하면서 사이좋게 먹어야 돼? 네, 대장님. 그렇지, 알겠습니다, 대장님. 자, 놓고 삼촌은 갈게. 양보하면서 드세요. 네, 나는 왜 못 먹게 해. 자, 아. 왜 이렇게 예뻐가?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빨리 먹어. 아이스크림 먹잖아. 맞아. 아이스크림 오래 먹는 거야, 맞아. 손을 해줘. 취재잖아, 그렇지? 지금 많이 안 돼서. 오늘 지금 해야 할 일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벌어진 일을. 저희가 얼마 전에 아이들에게 서로 양보하는 법에 대해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여정 때 양보하기에 대해 배웠던 우리 아이들. 아이고 고맙습니다. 언니 난 당신을 사랑하오니. 그때 배운 걸 잘 실천할 수 있을지 오늘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다 잊었을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된 간식은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양보를 하면서 잘 나눠 먹는지를 한번 지켜보고 아빠들의 역할 바꾸기가 있습니다. 아빠들끼리 역할을 바꿔요? 아이들이 이렇게 행동을 그대로 아이들 앞에서 아빠들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끔. 누군가가 누굴 때리면 또 그 아빠한테 안 돼야겠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류안이가 비니한테 뽀뽀하면 내가 뽀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렵네. 뽀뽀 한번 받아보네. 그래 놓겠다. 놓겠다. 놓자 봐. 괜찮아. 맞아. 아이스크림 원래 누구는 거야. 맞아. 나는 왜 못 먹게 해. 나는 왜 못 먹게 해. 파고들어. 파고들어. 파고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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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니가 좀 비켜줘. 비니가 좀 비켜줘. 비니가 잠깐만. 나 좀 더 그러고. 상품자는 튜니 나눠 먹으라고 했어. 너는 안 키워봐. 그러면 비니하고 위안이고 잠깐 이렇게 살짝 옆으로 가고.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뒤로 갈 거야. 찬유 기도. 이제. 휴원이. 휴원이는. 휴원이는 딱 좋아. 자, 됐지? 나 별로 자리가 없다고 그러면. 그러면 후아파 옆에가 다리가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이쪽으로 갈게 됐지? 휴원이 확 타는 거야. 내가 이쪽으로 가줄게. 그렇지. 난 걔가 작아서 나는 괜찮아. 하나. 흠. 흠. 비니. 비니 손으로 먹나? 이따 손으로 드셔야 될게. 손으로 먹어? 어, 손으로. 손 씻닫잖아. 바지. 옷을 씻닫는 것처럼. 처럼. 자자.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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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지금. 기운이가 여기 있잖아. 기운이가 여기 왔어야 돼. 그리고 오빠가 여기로, 여기 가만히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아까랑 똑같아 짜잖아. 그럼 문제 짜. 얘가 또 이러면 얘가 이렇게 비잖아. 그럼 너 여기로 가. 야, 야, 이거 놔야 돼. 야, 야, 방금 있어. 야, 야, 방금 있어. 책상 더 달라고 하고 진짜 조금만 달라고 하면 같이 다 같이 먹을 수 있잖아. 유한이가 거기 있고 그대도. 자리배장을 다시 해서 한 번 더 달라고 그러자. 유한이가 정리를 해주는데? 이거 어때? 그럼 이번에는 주원이랑 유한이만 먹어. 어차피 4명은 많이 먹었으니까 알겠지? 응. 그렇지. 그런데 배가 하늘까지. 야 너희들 아이스크림 다 먹었어? 네. 조금 더 줄까? 네. 그러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안 있어서 자리가 좁아지고 그리고 소리나서 여기 보다가 다 먹어버렸어요. 어. 그래도 유한이랑 유한이랑 많이 못 먹었어? 네. 아 그랬어. 그래서 이번에는 주원이랑 유한이랑 유한이만 둘이 먹기로 했어요. 아니야. 나도 먹었어. 그래. 아이스크림 또 먹지? 응. 그러면 아이스크림 그릇죠 그럼? 자녀 형이 젤리를 내 아빠가. 삼촌이 또 갖고 왔어. 너희들 지금. 젤리. 젤리 가져가서. 아빠. 그런데 우리 집. 아니야 젤리. 놓고 같이 사이좋게 먹어야지. 놓고. 놓고. 자 사이좋게 먹어 젤리도. 구독. 다운다 놓고 하자. 자 꼼꼬리. 자. 이거 진짜. 이거. 나 낚여 먹을 거야. 난 하나 둘 셋 넷 넷. 난 세 개. 나도 세 개. 어. 내가 먼저 골랐잖아. 이거 이거 잘 못 드셔 이거 알죠. 내가 먼저 골랐는데 왜 뺏어. 저건 아니지. 이거 약간 좀 결과를 좀 해줘. 내가 먼저 골랐잖아. 야. 그냥 한 건데. 장난 좀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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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다 좋아 써봐. 형아 말 좀. 잠깐 장난 하는 건데 그치. 응. 네가 내 걸 빼줘 하려고 했잖아. 자르라고. 형아. 내가 이것도. 내가 줄 사람. 이거 먹을 사람. 나. 나. 사이좋게 먹었어? 사이좋게 먹었어? 너무 많아서 먹었어. 어? 아니요. 어. 리완이 왜 그래. 리완이 왜 화났어 그런데. 아 삼순한테 얘기해줘. 아. 쥐랑 그. 아 내가. 쥐랑 텔리 있는데. 어. 비니가 자르려고 가져가려고 그랬어. 어 그랬어. 내가 언제 해. 내가 언제. 내가 언제. 쥐가 해놓고. 그래. 네가 언제 해. 지금 잠깐 장난한 건데. 아니야. 류완이가 섭섭해서 그런 거야. 사이좋게 잘 먹다가. 그러면 삼촌이 젤리 다시 주면 사이좋게 이번엔 먹을 수 있겠어? 네. 응. 이번엔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이번엔 많이 주세요. 자 젤리 같이 사이좋게 나눠 먹어. 왕꿈트린. 근데 그러면 왕꿈트린. 그러면 왕꿈트린. 특별히 네가 먹어. 바닥에 내려놓고. 사이좋게 먹어. 또 내 찍어. 나 왕꿈트린 있다. 내가 줬어. 그치. 다 보고 있어. 왕꿈트린 먹는 거를. 다 보고 있어. 왕꿈트린 먹는 거를. 네가 아까 화냈으니까. 너 확실히 먹어. 너 확실히 혼자 먹어라. 너 확실히 먹어 일단. 그리고 화내지 마. 누가 누가 누가. 나 한 개만 있는데. 난 두 개. 난 한 개. 난 네 개. 아니 난 세 개. 그래 어디 먹어. 근데 아빠한테 더 해줄 거야. 오빠도 한 개야. 근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거 한 개 더 줄까? 이거 한 개 더 줄까? 이거 한 개 더 줄까? 아기 입 안 됐는데 아직. 나 이거 한 개 먹어. 사이좋게 잘 먹었니? 아니. 한 개밖에 안 먹었어요. 그럼 누가 지금. 누가. 규현이한테 양보할 사람 없어? 근데요. 민요리가 더 많아요. 저도 한 개예요. 그리고 민요리가 네 개예요. 민요리 네 개야? 아니야. 민요리. 두 개야? 아까. 민요리는 아까 한 개. 두 개 골랐는데. 어. 보관해 둔 거예요. 보관해 둔 거예요. 아니에요. 아껴 먹는 거야? 하나. 아껴 먹는 거야. 하나 리안이한테 줬어. 그치. 리안아. 아까. 규현이가 지금. 못 먹었다는데. 리안이가 양보해 줄 수 있겠어? 그거 아까운 건데. 뜯으면 돼. 뜯으면. 이만큼 뜯으면 돼. 이만큼 뜯으면 될 거 아니야. 잘 가요. 나는 작은 게 좋은데. 작은 거? 작은 거? 그럼 어디. 민요리. 민요리 오빠가 규현이한테 한 번 양보할까? 작은 거. 민요리가 한 번 양보할까? 규현이한테? 뭘 또 먹어버렸어? 그러면. 비니야. 비니가 양보할까? 우리 규현이한테? 네. 한 개 밖에 없으니까 양보할게요. 그래 양보해. 규현이. 규현이 가서 가서 누나가 준대. 그런데 나 한 개 밖에 없는데. 그래서. 한 개 밖에 없어서 지금 고민 중이야?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었어. 한 개 밖에 없어서. 찬영이도 안고 민요류도 여기 안고. 다 같이 갈게. 자 너희들 뭐 저 삼촌들이 먹을 거 많이 갖다 줬잖아 양보 서로 양보했어? 네 민유리 양보 많이 했어? 네 어떻게 누구한테 어떤 양보했어? 몰라요 양보 안 했어요 양보 안 했어? 어? 오빠들이 양보 안 했어? 민유리 안 했다는데 기훈이가? 아니는데 저는 실수로 실수 실수로 지 잔영이는 양보 많이 하지 않았어? 잔영이는 어떻게 양보했었어? 음 니안이한테도 양보했고 오 야 근데 삼촌이 아까 니들 저 창문으로 이렇게 조금 봤거든? 어 니들이 어떻게 먹나 이렇게 조금 봤어 그래서 아빠들한테 조금 얘기해 줬는데 니들 어떻게 먹는지 아빠들이 이렇게 한번 보여줘도 될까? 한번 볼래? 네 그러면 자기 아빠가 자기 역할을 할 거야 잘 봐 야 빨리 앉아 빨리 앉아 앉아보자 동서남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여기 나 여기 내가 미쳤죠 여기 여기 두 명 안고 이게 너희들이 앉았던 모양이 이 모양이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 손 들으세요 이제 자기가 누구 역할인지 한번 보세요 손 들으세요 그럼 일로와 일로와 여기 민희 역할이요 저는 잘 봐 그럼 잘 봐 기완이 역할이요 후 역할이요 임찬형입니다 안니완입니다 김민유리입니다 야 니가 나랑 좀 이쪽으로 와 옆으로 와 좁아 넣어주세요 김성주 목소리로 해주세요 어 성주 삼신이 오는 거야 양보하면서 야 젤리 왔다 와 민현들이 닦아 자리가 좁잖아 얘들아 잠깐 얘들아 잠깐 서로 양보하면서 먹어야 되잖아! 응! 양보하면서 먹어야 되잖아! 양보가 좀 좁아! 좀 달라! 다르다고? 달리다! 달리다! 달라! 달라! 나는 포도젤리 두 개! 나는 아껴 먹어야지! 아 나 왕꿈트리! 아! 아 나 왕꿈트리! 아! 아! 어 끊어졌다! 아! 아! 어! 끊어졌다! 끊어졌다! 나 아내 갈 거야! 나 아내 갈 거야! 아 왜 그러지? 아 비니가 이거 잘랐어! 내가 이렇게 하는데! 비니가 이거 잘랐어!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언제 해! 내가 언제 해! 아까 그랬어! 안 그랬단 말이야! 다 장난이지! 장난을 한 거라 말이야! 안 그랬단 말이야! 다 장난이지! 장난을 한 거라 말이야! 장난 노래해서 화났나 봐! 안 그랬단 말이야! 다 장난이지! 장난을 한 거라 말이야! 아 갈 거야 나는! 이거 끊었어! 왜 끊었어! 난 아빠한테 잃을 거야! 하나밖에 없어! 아빠한테 잃을 거야! 나 빨간색 나도 하나라 말이야! 너 꿈틀이 달라고! 꿈틀이 줘! 꿈틀이 줘? 꿈틀이! 꿈틀이? 여기에 줘! 나는 없어! 민일이가 한번 양보할까? 규현이한테? 여기에 줘! 나는 없어! 아빠들과! 바이 아빠들이 이렇게 먹으니까 어때? 너희 이렇게 먹을 때? 보기 좋아? 나 먹어 재밌어요 재밌어요? 웃기고 재밌어 이렇게 양보 안 하면서 먹어야 되겠어? 아니면 서로 나눠 먹어야 되겠어? 나눠 그렇지 나눠 먹어야지 사실은 후도 되게 어린 애거든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애인데 양보 받아야 되는데 양보 받아야 될 애인데도 잘 받았어 그러니까 류환아 어땠어? 류환이 아까 한 번 싸울 뻔 했잖아 그치? 빈이랑 왜 그랬던 거야? 잘랐어요 빈이가 잘랐어? 뺏어간 건 아니고? 네 잘라서 화났구나 잘라서 화난 거야? 빈이가 깨서 가는 게 아니라 넌 왜 잘랐어? 장난으로 장난으로? 장난친 거래 장난으로 한 건데 류환이는 화가 났으니까 류환이는 류환이한테 좀 관심이 있는 거 같아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 같아 혹시 결혼하고 싶어서 섹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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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바르다 안카래 안카래 그것도 바르다 안카래 아니? 뭘 느꼈어? 양보 잘해야지 양보 잘해야지 양보 잘해야지 윤희이는 어땠어요? 양보를 좀 해야겠다 양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랬어요 다 찬영이는? 나는 뭘 느꼈냐면 어차피 또 동생이니까 약간 양보해야지 더 좋은 거고 안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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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때 점프할 수도 있어 그건 아니지 공천수까지는 안 가지만 굳이 운동도 하고 양보도 배우고 뿌듯한 튼튼 캠프 완료 얘들아 다음번엔 양보도 잘할 수 있겠지 조용히 보컴 forward 들어와 도와주 나 사랑 떼어 자막 세